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벌써 반오십이야 스물다섯은 반오십 서른살은 반육십 이렇게 표현하는 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조금 씁쓸 씁쓸하기도 합니다 앞길 창창한 나이를 더 늙어보이게 얘기하면서 미래를 깎아먹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내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 제일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반오십 반육십 대신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는 아직 애기다 애기 스테이션 제트 오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스테이션 제트 오마이걸 미미의 미라클 미드나잇 오늘 첫 곡은요 제가 작사에 참여한 랩하트를 작사를 했거든요 오마이걸 바나나의 하다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디입니다 오늘도 만났네요 너무 행복한 하루네요 아니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류건화님께서 김미미는 애기다 애기 28개월이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7654님께서 민디 비오는 자정이라 미미 목소리가 더 분위기 있게 들린다 제 목소리가 이 추적추적한 빗소리와 함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8405님께서 미마, 민디 오늘 의상 뮤직비디오 영상이 떠오르는 의상이군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 만들어봐요 오늘 뮤직비디오 의상이 떠오르나요? 아 이게 드레스가 조금 비슷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 어 이거 조금 읽고 싶은데 6687님께서 시작할 때 하는 깨로스 가자 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거는요 깨로스가 아니고 깨로무스에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오우 예, 예스, 예스 이런거와 같은 저희 제가 사는 빌리지의 특유의 그 뭐랄까 호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깨로무스 가자 깨로무스 깨로무스 약간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거는 광고 나가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일단 오프닝 토크를 좀 해보자면 반 50, 반 60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나의 청춘을 못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를 드는 나이가 드는 저의 미래의 모습을 걱정하는 거지 않나 싶은데 이런 청춘을 못 즐기는 거에 대한 현실의 약간 고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우리가 뭐에 좀 못 즐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폭풍우가 지금 내리치고는 치고 있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 내리고 있을 때 이렇게 비가 언제 그칠지 기다리기보다도 이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걸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걸어가 보자고요 우리 저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문자 소개를 조금 하자면 아 지금 하더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9일이오님께서 민기 오늘 머리 완전 유교고 유교 거리입니다 가르마 너무 예뻐요 그죠? 오늘 오디오 딱 예쁘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보이는 라디오라고 또 싹 또 깔싸맣게 묻고 왔습니다 2867님께서 또 비 오는 날엔 민디랑 파전이랑 막걸리 먹으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막걸리를 먹으면 고래가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뿜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겸상은 조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일이오님께서 민디 제주도는 밖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아 또 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 폭풍을 치는 이 날씨에 저희 함께 즐기면서 춤을 춰보자고요 네 저 민디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요청사항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무료인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미라클 미드나잇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스테이션 제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놀러오세요 스테이션 제트 89.1 89.1입니다 들어오셔서 하트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팔로우도 꾹 눌러주셔야 해요 정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우리의 뇌는요 가짜 웃음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안 웃겨도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그냥 막 하하하하하하 가짜라도 일단 웃으면 그게 진짜로 웃는 건지 알고 행복 호르몬을 뿜뿜 발사시킨답니다 자기 전 실컷 웃고 자면 꿈도 좋은 꿈만 꿀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개운하겠죠 우리 지금 같이 웃어볼까요? 우리 지금 같이 웃어볼까요? 민디를 웃겨라 오늘도 월요병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께 담비같은 선물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애장품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그냥 드리면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죠 그래서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웃음이 보약 아니겠습니까 제게 보약같은 웃음을 선물해주시는 분께 특별히 이 애장품 지금 보라로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요거 보내드릴 겁니다 늘 제가 웃음을 들었다면 이제 제가 웃음을 좀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애장품이 뭐냐면요 민디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바로바로 민핀이 퍼져봐 뚜둔뚜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한정수량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숨겨놨던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조금 제가 아주 소개를 해보자면 피곤한 몸이 긁고 집에 들어와서 뜨근한 물에 샤워 샤악 하고 포들포들 요 아주 질 좋은 수제 파자마 여기 민피디 마크도 여기 있어요 요 민피디 파자마를 입고 침대 속으로 쏙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헤븐 헤븐입니다 장담합니다 이 파자마 역사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소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요 소장 가치 100% 이 땅을 치고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이 파자마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 파자마가 필요하신 분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저를 아주 그냥 빵긋빵긋 빵빵 터지게 작정하고 웃겨주시면 됩니다 아재개그 오케이 말장난 오케이 웃긴 에피소드 오케이 삼행시 오케이 장르 불문하고 아 요 얘기는 민디가 딱 좋아야겠다 이 취향은 민디가 정말 저격할 수 있다 취향 저격할 수 있다 싶은 것들 그냥 막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저희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날씨랑 딱 어울리네요 지금 네 아무튼 민빈디를 웃겨라 제 앞에 있는 이 지금 이 실로폰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시죠 제가 처음 쳐봐요 지금 두근두근대요 아무튼 제 입에서 웃음이 나오거나 눈가에 미소가 지어지면 딩동댕 하지만 하 하고 한숨이나 뭐 썩소가 나오면 바로 땡입니다 땡이 뭐예요 이거네요 이거요 처음 쳐봐요 저 지금 아무튼 첫 번째 문자부터 볼게요 어 큰일났네 5595님께서 프랑스에서 빨래를 말릴 때 하는 말은 마르세요 땡이에요 무슨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말을 지금 저를 오히려 화나게 하고 계세요 지금 5595님 5999 혼나요 네 권혜인님 삼행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 김미연 팀장님 미 미라클 인터내셔널 현 현승희 대리가 메시지 남겼습니다 파리파리 노래 김 미연 콜 베이비 베이비 지금 바로 전화줘 조금 아슬아슬한데요 일단은 후보로 해드릴게요 애장품 받으실 후보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8433님께서 제가 저번주에 화장을 하고 온 친구한테 너 오늘 좀 과실상이네 이랬더니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무슨 과일 주스냐고 과즙상 아니냐고 놀려가지고 엄청 참피했어요 아 과실상 이거는 과즙상이나 약간 과실을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큰일날 행동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땡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별 재미가 없어요 미안해요 좀 냉정해갖고 네 그리고 아기곰돌이님께서 언니는 오늘 비 와도 우선 쓰지 마요 꽃에 물 줘야 하니까 아 괜찮네요 이거 기분이 많이 좋아지네 어 이분 이분 애장품 받으실 후보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후보로 가시고요 이 아 이거 많이 울리네 이일리님께서 민디를 웃겨라 대신에 민디의 평가를 받아라로 트라이 되나요 오마이걸 사인씨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이따가 좀 걸으려고요 이 정도 이 정도 이분은 사실 재미는 딱히 웃기진 않는데 평가를 받아라 슈라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웃기진 않았는데 너무 잘하셔서 새로워요 새로워 드리겠고요 커피 쿠폰 그리고 미지혜세계님께서 언니 제 한글 사전에 가나다라마바만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한테 내 사랑 다 줬으니까요 이거는 미안해요 제가 잘 못 읽어가지고 이해가 조금 느렸어요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도 커피 쿠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미지혜세계님 커피 쿠폰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한수연님께서 민디에게 깨르르 웃음은 못 줘도 흐뭇한 미소 정도는 가능한데 엊그제 고행이 보호소 이사하는 거 봉사하고 왔거든요 짐들이 워낙 많고 무거워서 이고 지고 난리 물을 쓰더니 어깨랑 다리에 피멍스 그래도 뿌듯하고 행복해요 아 축하 축하 아 이거는 아 잠시만요 왜 땡을 드리냐면 지금 저를 웃겨야 되는데 너무 본인 어필 시간이 아니신지 지금 아 너무 좋은 일 하신 건 맞는데 저를 웃겨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자기 살짝 어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수연씨 네 죄송하고요 다음 1600님께서 깨르무스 어 삼인시 하신다고 김 김연으로 삼인시 하겠습니다 미 미친 미모 현 현승이 아웃이에요 탈락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테이션 제트 밈기 시간이거든요 승이가 기운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김연으로 삼인시 해서 결국에는 현승으로 끝나는 거는 이건 나를 소외시키는 거랑 다름없어요 지금 1600님 아웃이에요 아웃 째길 아웃이에요 네 마지막 5487님께서 미국 여행 계획 세우는 과제가 있었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2박 3일로 잡고 계획 짰더니 교수님께서 비행기만 타다 올 거냐 하고 딱 한 문자로 코멘트 남기셔서 친구랑 한참 웃었던 썰이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웃음 좀 벽이 높나요 미안해요 5487님 미안해요 어 재미가 없어요 아 어떡해 지금 제가 후보로드 둔 두 분이 계시죠 맞나요 맞죠 누구시죠 아기곰돌이님과 아기곰돌이죠 아기곰돌이와 권혜인님 권혜인님 두 분 아 두 분에게 이 아 이 애정품을 드려도 아 좀 벽이 낮았어요 지금 의외로 솔직히 미안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잘하셨어요 권혜인님과 아기곰돌이님 두 분 민디 파자마 드리겠습니다 한 명 골라야 돼요 두 갠데요 두 갠데 한 명을 골라야 된다고 하네요 아 두 개 다 드려도 되죠 한 분 하나씩 네 지금 오류 안에 있었는데 권혜인님 하나 아기곰돌이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하셨어요 네 사실 조금 라이벌이 많이 없었어요 저를 웃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쉽지 않았네요 제가 음순벽이 좀 높았네요 아무튼 우리 권혜인님 아기곰돌이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한 번만 해봤으니까 이제 감 좀 잡으셨죠 첫 번째 애장품 놓치신 분들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도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애장품 말고도 중간중간 깜짝 선물 커피 쿠폰 받으셨죠 네 그런 거 선물 많이 나가니까요 제 취향을 저격할 만한 유머들 많이 보내주세요 뭐 감동시켜도 됩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요 제 마음을 적셔줄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눈물을 살짝 흐느끼면서 선물 살짝 빼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엔 두 번째 애장품 소개해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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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디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 제가 요즘 빠진 아이템 모르시는 우리 크리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기도 예쁘고 화면 더 예쁜 리본 새로운 리본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지금 이 리본은 화이트 테두리에 지금 가있고요 이 리본을 하면 일단 크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고 또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끝이 하얗기 때문에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탐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요즘 리본에 빠진 만큼 저랑 커플템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도전해 주세요 두 번째 애장품 리본핀이 필요하신 분들 제 입에서 실수 혹은 미소 정도가 나와도 일단 후보가 됩니다 방금 좀 보셨죠? 이 고급진 리본 가지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입니다 네 비가 오니까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너무 좋네요 아이유의 잠 못 뜨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잠 못 뜨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선배님 너무 좋아요 네네 아무튼 밈디를 웃겨라 과연 이번에는 몇 번의 딩동댕이 나올지 밈디의 사랑 이 리본핀을 걸고 갈 건데요 뭔가 이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우선 0421님께서 김 김미현 3인시네요 미 미친 미모 현 현재 진행 중 좀 애매하죠? 아니 이게 괜찮긴 한데 약간 좀 너무 많이 들은 느낌이에요 미안해요 0421님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살짝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식상하다고 말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하면서 1422님께서 밈디 베를린 가서 누가 초코 아이스크림 주면 절대 먹지 말고 조심해야 해요 독일 수도 아니요 미안하죠 아 이 마음입니다 아 뭔가 뭔가 좀 지니어스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조금 아쉬워요 미안해요 우리 1422님 제가 벽이 좀 높아가지고 허들이 좀 높아요 네 6519님께서 밈디 일주일은 사실 6일이래요 왜냐고요? 밈디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거든요 아 이거 사실 좀 많이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이분한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목이 빠지셨으니까 목 좀 추기시라고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9249님께서 아 이분 좀 후본데 덕식 난 폭식 오늘도 내 배는 빵빵 후식은 드립커피 아 이거 저희 노래가 착식 난 착식 이거 있거든요 그 노래를 독식 난 폭식 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이분 후보로 가겠습니다 아 이분 괜찮네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3358님께서 바로 김미현으로 3일씩 가겠습니다 김 김자반과 미 미역국에 현 현미밥은 최고의 한 끼 민디 민디 꼭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요 화이팅 응원해요 이거는 후눈에서 제가 커피 쿠폰 가겠습니다 아 저 밥 잘 챙겨 먹을게요 오늘도 미역국은 아니지만 김에 밥 잘 챙겨 먹고 갔거든요 네 또 류건화님께서 파자마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다들 약간 삼행시에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파자마로 파 팍 이거 안 놔? 자 짜쓰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마 마 내가 누구 팀장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 했어 이런 거 좋습니다 소리가 아주 좋아요 멈추려 않네요 이분도 후보로 가겠습니다 기발하네요 이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맘에 들어요 류건화님 네 그리고 5357님께서 나 민디 웃길 수 있어 사진까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이 날을 기억 못해 아 제가 사진을 살짝 봤는데 어 이 사진 어 이걸 내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사진 저한테 그렇게 이쁜 사진이 아니에요 저 사진 보세요 눈이 저렇게 가운데로 물리는 게 지금 모기 아닙니까 모기 아니면 팔이에요 이분은 기분 굉장히 나빠요 탈라 제기라우십니다 네 8405님께서 밈디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밈 밈디 없다 띠리리리띠리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허들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띠리리리띠리 하 한숨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기라우십이에요 네 1192님께서 언니 우리 집 주변 부동산 이름이 남녀 7세 부동산 진짜로요 진짜로요 김미미미미 사랑해 정말인가요 정말이면 좀 정말이면 좀 호불호 가시죠 남녀 7세 부동산 되게 독특하네요 황금부동산 있고 저희 집 주변에도 많거든요 9850님께서 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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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라는 생선 안하요 밈디는 아기같아요 네 제가 찜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땡을 드리려다가 제가 이걸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기라는 생선을 아기는 안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알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살짝 안 좋았다가 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아기라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9859님 다시 땡으로 갈게요 안 되겠네 땡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내 집게 나오십니다 0460님께서 고땡이 이행시 하겠습니다 오 우리 고부장님으로 고 고땡이 이행시 너무 어렵네요 그냥 쳐주시죠 땡 땡 네 시원하게 쳐드릴게요 네 빠이빠이 네 가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3223님께서 미미누나 키 190 맞습니다 언제나 190기에 아 이분은 약간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제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어 아 그러면 제가 어 지금 후보에 두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기억이 나는 분이 9240님 덕식 난 폭식 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딩동댕동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덕식당 폭식은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기발한 것 같아서 저는 이분에게 꼭 이 리본을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예쁘게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아주 검은색 블랙이나 화이트는 정답이잖아요 모두 다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최근에 조회수 백만 뷰를 네 넘은 영상이 있죠 민PD 채널의 봄이 좋냐 커버 영상 아 이 영상을 제가 찍은 이유는 우리 지효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제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커버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네 많이 듣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마이걸 미미 지효 버전의 음원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봄이 좋냐 듣고 오시죠 네 오마이걸 미미 지효가 부른 봄이 좋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크레디리 오픈 스튜디오에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요 깨르모스 소리 질러 아우 좋아 좋아 비 많이 와요 거기 안 와요 아 딱 좋네 딱 좋네 그럼 더 있어 오케이 더 지켜봐요 네 그리고 실시간 문자로 김슬아님께서 와 대박 김조밈 조합 진짜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K7031님께서 커버 영상 비하인드는 없나요 아 정말 많죠 일단은 벽지부터 전부 다 수작업이었고요 꽃가루 뿌리는 것도 서로 촬영할 때 뿌려주고 그리고 특히 그거 편집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편집할 때 계속 처음 이제 뭔가 커버 영상 편집이어가지고 편집하면 날아가고 편집하면 날아가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래도 지호랑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현이님께서 진심이 느껴지는 망해라 킥킥킥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망해라라고 했죠 이거 커버 녹음할 때 PD님께서 해서 PD님께서 진심이 너무 묻어난다고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진심이 너무 묻어난다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K4721님께서 민디 봄이 좋냐 랩 한 수절 해주세요 한 수절 라이브 잠시만요 내가 참고 또 참하지 작년 여름 가을겨울 이제 시작될게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 노래 사실 이게 해놓으면 잘 안 들어요 미안해요 빨리 넘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인스타 보내주신 라이브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님께서 민디 이제 팬미팅이 코앞이네요 지난번에 팬미팅 컨셉 실수로 스포했을 때 사장님 만났나요? 5천만 크리들이 민미 혼날까봐 걱정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행히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스테이션 제트 방송하러 왔기 때문이죠 다행히 불려가지 않고 저는 바로 스케줄 하러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스테이션 제트가 살려준 거예요 고마워요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정말 제 사랑입니다 정말 곰돌이 씨님께서 며칠 전에 멤버들끼리 했던 오마이걸 7주년 파티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데뷔 무대 보는 사진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땠어요? 다른 무대들도 봤나요? 사실 여러 방송사분들께서 KBS 저희 뮤직뱅크였어요 뮤직뱅크 데뷔 때부터 저희 현재까지 무대를 쫙 정리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클리밍 영상으로 봤는데 아주 기절초풍했습니다 서브곡까지 활동했던 거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때는 왜 저렇게 생겼느냐 저때는 화장법이 어땠고 옷이 저랬고 머리 볼륨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렸다 어렸지만 예뻤다 누가 제일 정변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아주 비방용이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순 없고 아주 재밌게 도란도란 나눴고요 네 미현아 모혜님께서 민디 불꽃놀이 랩하트 중에서 사실 그때 나의 세상은 너와 너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감기보다 더 아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그때 나의 세상은 너와 너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감기보다 더 아팠지 호호호 네 보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원님께서 개인기 부자들만 있다는 오마이걸의 둘째 공주 민디 오마이걸 멤버들의 특징을 살려 성대무사 또는 표정무사를 해주세요 아 이거 제가 잘하진 않는데 최근에 승희가 승희씨가 얼마 전에 승희씨가 짱구 성대무사 하는 모습을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집중하는 모습도 예쁜 눈 예쁜 눈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사죄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삐웅파슈님께서 사실 이거를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했다가 우리 크리들이 그만하자 이러셨어요 미안해요 또해서 죄송합니다 네 삐웅파슈님께서 민디 요즘 퀸덤 시즌2 방송 중이잖아요 3년 전에 오마이걸에 출연했던 퀸덤 시즌1 시절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기억이 많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야 됐고 그리고 무대 장치도 저희가 무대 장치보다도 안무 선생님 프리마인드 팀에서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댄서분들과 함께 무대 장치를 거의 만들었죠 저희는 뭔가 쓰기보다도 그래서 엄청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자부심과 조금의 당당함이 그런 기억들만 조금 있고 에피소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미안해요 기억력이 지금 저도 이제 28이라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퀸덤 커버곡 경연에서 레전드를 찍었던 오마이걸의 데스티니 듣고 올 건데요 이것도 우리 정말 퍼포먼스가 빛나는 곡이었죠 보시면서 그 퍼포먼스도 연상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데스티니 오마이걸 듣고 올게요 네 아 데스티니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좋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혜성님께서 라디오에서 데스티니 퀸덤 버전을 듣네 에이 그게 바로 스테이션 제트입니다 여러분 민디 시간에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네 그리고 파커님께서 데스티니 미미 랩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윤님께서 이 무대는 정말 한국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다 봐도 될 퍼포먼스지 어머 큰일났네 어깨가 하늘로 속겠어요 오늘 저 너무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닙니까? 오마이걸 비행기 태워주는 거죠 네 우리 다빈킴님인가요? 민디 오마이걸 데스티니 유튜브 영상이 곧 2천만이라는 거 아시나요? 와우 정말요? 아직 2천만에 못 찍었나요? 빨리 찍으세요 여러분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하고요 네 공사일님께서 민디 오랜만에 민디의 살짝 설렉어 랩을 듣고 싶어요 이 부분 부탁드려요 민디 화이팅 아니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이 새벽에 랩은 다 시키네요 네 가겠습니다 I have to go to the bed by night 쪼름이 오는 걸까 타임 필요하지 않지 않마 머릿속은 힘이 제는 끼리지 않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뒤루 두 칸 뒤루 두 칸 뒤루 원한 투 인판 넌 한 칸 유감인 척 하지마 설레는 거 맞지나 감사합니다 어우 또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7800님께서 오늘 민디의 TMI는 무엇인가요? 같이 공유해요 오늘 저는 이 라디오 오기 직전까지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옷장 청소랑 비 올 때 더 청소해야 돼요 막 청소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비 우신다고 또 너무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비 오는 날 춤춰야 되잖아요 옷장 청소도 하시고 봄맞이 청소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스테이션 제트 미미의 미라클 윈드 나인 어 잠시만요 민디의 청소 꿀팁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우리 페른네임께서 제 청소 꿀팁은 일단 어 저도 최근에 저희 빌리지의 반장님 계시거든요 그 반장님한테 배웠는데 어 일단은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 된대요 그 쌓아놓으면 안 된대요 저도 예전에는 막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아 이거 버리지 말까? 나중에 쓰겠지 하고 넣어놓는 타입이었는데 그 아니더라고요 명언이 있어요 어 1개월 전 한 달 전에 안 쓴 거는 내일도 안 쓰고 1년 뒤도 안 쓴다 그 명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명언을 받들어서 오늘 청소를 열심히 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요 네 청소할 거 다 청소하고 왔습니다 사실 아직 모자라서 더 해야 돼요 우리 봄맞이 청소 함께 해보자고요 아 정말 헤어지기 싫네요 하지만 또 다가올 시간은 다가오죠 스테이션 제트 미미의 미라클 인드 나이트 우리 미라클들이 우리 크리들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또 보내드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고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었거든요 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이 추적추적 비오는 날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또 비가 또 그쳤네요 뽀송뽀송하게 네 오픈 스튜디오에 계시는 우리 크리들은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위너 이승훈 씨의 스페셜 나이트 이어집니다 이승훈 씨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헤어지기 싫네요 정말 하지만 헤어져야겠죠 네 여러분 잘 자고요 오늘 끝곡 심해 오마이걸의 심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로 샤워해주세요 안녕하십iki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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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comparisons yun Harry 조용한